이거 비밀이야. 왜요? 무료 강의 때 봤지. 너나 나는 한 발만 삐끗하라고 지켜본 눈들 많아. 우리 이러는 거 사람들이 알면 나 이제 시간 편해 마음대로 못 자. 조금만 마음에 안 들지? 그럼 와, 서예진 아주 어린 제자 꼬시더니 미쳤다 그럴걸? 어린 제자가 먼저 꼬셨다고 하면 되죠. 너 앞뒤 안 보고 밀어붙이는 성격도 내 탓이 돼. 서예진 맺고 설친다 그럴 거야. 문제는 그게 다 이 동네 평판으로 굳어진다는 거지.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야? 너 뭐 내리지 말고 차 그냥 갖고 가. 저 그냥 가요? 아니, 역사적인 첫 데이트인데 뭐 올라가서 차 한잔하자거나 라면 먹고 가라거나 그런 거 없어요? 안 돼요. 그럴 수는 없어. 아, 알았어. 나 공부해야 돼. 조심히 가. 이 정도는 안 돼요. 감사합니다.